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길 원하는데 오늘은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선물이 안식의 날을 선물로 주셨죠 안식일은 우리에게 예배의 짐을 지우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쉼 영적인 쉼과 재충전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쉬라 하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셨고 그렇게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잠시 멈추어서 어떻게 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추석 연휴 중에 우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시는 안식에 대해서 묵상하고 왜 이런 쉼을 명하셨는가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이날에 풍성한 쉼을 계획하셨습니다 안식이란 말을 달리 말하면 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 신 10가지 개명 중에 네 번째 개명을 같이 읽었는데 그 개명이 쉬라는 개명입니다 전제조건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라 말씀하셨죠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개명을 통해서라도 이 정해서라도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시에 스스로 쉬는 시범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개명을 제정하셨고 또 어긴 자를 징계하기까지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도 쉼도 잘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바로 안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훈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 마음에 쉼이 주어지는데 좀 역설적이에요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짊어지고 한 그 멍해 그 사명을 짊어지고 함께 배우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린 예수님의 그 말씀 또 쉼에 대한 교훈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잘 쉬는 법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쉬는 것일까요? 안식을 주는 풍성한 쉼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이 안식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을 신뢰할 때 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은 염려 때문입니다 이렇게 쉬면 누가 날 먹여 살리나 그런 생각들이 있죠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못 쉼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근원은 우리의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부양받지 못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 그러면 뭔가 믿없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할 의지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필리포 4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좋으신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풍성하게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풍성하신 분이요 나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도 우리에게 넉넉히 갖고 계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 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쉼을 통해서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건 그런 겁니다 나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좋았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아 이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그러면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돕는 배피를 찾아와서 지어서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 배피를 주셨냐면요 아담을 푹 쉬게 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돕는 배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편히 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필요하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쉬면서 도우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놓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세요 쉬려면 내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악의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늘 갈등하죠 뭔가 집착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평안합니다 가볍습니다 가볍습니다 미워하는 원소가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때 찬 평안을 누리는 거죠 관계 속에서 혹은 미래는 근심에서 걱정에서 노인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일을 주님 앞에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염려해요 내일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여 잠 못 자게 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려놔라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10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안시길래 할 일이 그런 거예요 내가 붙잡고 씨름하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자녀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안전하게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걱정을 쌓아 안고 있는데 억지로 걱정을 빼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그 문제와 걱정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것을 가져가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내려놓고 맡긴 것만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은 것은 억지로 뺏어가진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근심을 맡기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자 온전히 맡겼을 때의 자세는 뭡니까? 주 안에서 이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고 기다리는 것이 쉼의 자세지요 우리가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주님의 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10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우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자 악한 자인데 길이 형통해요 잘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주님 앞에 선하게 사는데 뭔가 꼬여요 앞에 문제가 생겨요 비교해 보면서 불평함을 원망함을 하면 오히려 더 잘 안됩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 지금 다 무게를 채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해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아니 주인에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잡혀갈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깨끗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처박혔어요 그런데 그가 시위대장한테 탄원하는 그곳에 온 술관원과 떡맞은 관원이 들어왔을 때 시위대장 나쁜 사람이에요 그 부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원망불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이런 데 오늘 주의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혹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참 어떻게 그런 자세가 있었겠습니까?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른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미요 일어나시리니 이른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미라 대저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요? 긍휼히 여기려고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불이한 일이 가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쉼은 결코 인생의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주님 주신 날을 잘 지켜서 풍성한 쉼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날 풍성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받는 날입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잠시 일에서 놓여서 멈출 때 우리는 은혜의 담비를 누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쉼이 있으면 우리 삶에는 여백이 생기고요 그 여백, 비워진 부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려옵니다 자, 구약에서는 안식을 통해서 무엇을 주실 것을 주로 약속하시냐면 구약적 배경에서는 복을 채우실 것을 약속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날이라고 다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구별해서 복 주시는 날이 있어요 우리 출애국기 20장 11절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여수의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거룩하게 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에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조 때부터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복받아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복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임합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황폐하고 건조한 심령으로 나왔어도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심령에 은혜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서 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험도 닥쳤어요 그 유일한 아들 이삭을 내려놓으라 할 때에 그 외아들 이삭마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죽거나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살았고 생명을 얻었고 그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그의 존재가 존깃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안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늘 우리의 삶에 복이 더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또 신약적 배경에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과 은혜는 사실 거의 통하는 말이에요 구역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복이었다면 신약에서 은혜가 강조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또한 찬양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는 받는 겁니다 가끔 보면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되지 그런 생각이 하는 분이 가끔 있을지 몰라요 내가 꼭 가야 되지 그럴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 그분을 쓰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복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사는 존재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해드린다는 생각하는 것은 좀 오해가 되기 쉬워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너무 값진 것인데 거져주신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재를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늘 주셨는데 그의 충만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마음과 몸의 온갖 질병도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미래의 염려와 걱정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데요 우리 손결교단에서 복음을 네 가지로 정의하고 가르치잖아요 거듭남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 다음에 성결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그의 인도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를 더해 줄 줄을 믿습니다 죄와 결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사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신유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신유의 복음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봄 가운데는 우리 영혼의 치유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치유, 정신의 질병의 치유, 전인적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재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죄악과 상처와 모든 걸로 얼룩진 이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최후의 은혜를 약속해 놓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 이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인격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늘 상처 때문에 상처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이 주어졌고 예수인 십자가 주어졌다면 십자가 가운데 늘 은혜를,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회복과 치유를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식인은 복과 은혜를 받아 세임 얻고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차도 연료가 필요하고 시계에도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잠시 멈춰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들 잘 아셨거든요 마가고문 6장 31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이래 치이면 쉼이 없고 쉼이 없으면 지치고 지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과의 관계도 끊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는 주님 안에서 쉼터 역할을 합니다 잘 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힘차게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찰스 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고 다니는 가축도 때로는 풀밭에 풀어서 쉬게 해줘야 된다 바다 역시 밀물 때 한 번 썰물 때 한 번 쉰다 바다 가까이 있는 걸 알 거예요 꽉 찬 다음에 잠깐 있다가 조금씩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도 한참 있다가 다시 밀려오죠 쉬고 하는 겁니다 차가운 땅도 겨울 동안 몇 달 안식한다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된 인간도 마찬가지로 안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탈진한다 스펄전이 이야기입니다 더 멀리 힘차게 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늘 복과 은혜를 충전하는 저의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랬을 때의 결과가 풍성한 삶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복과 은혜를 받는 성도는 풍성한 삶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로 비유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양떼에게 가장 필요한 건 목자지요 그런데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요즘 악한 자, 악한 목자, 삿분 목자도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걸 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죠 우리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분만이 목자입니다 사람의 자는 상처받지만 예수 의지하면 주님의 은혜로 늘 주관해서 풍성한 꼴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스 루키에더라는 작가가 글을 썼는데 글이 참 재미있어요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갖고 그렇게 썼습니다 인간 외에도 걱정이 너무 많아서 좀처럼 쉬지 못하는 피조분이 하나 있답니다 개는 아니랍니다 개는 잘 잡니다 곰도 아니랍니다 겨울잠을 푹 자죠 고양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특유의 고양이 잠을 개발해서 잠깐 잠깐 자서 하루 20시간 자는 게 고양이랍니다 동물들은 10중 8구 쉬는 법을 아는데 그런데 예외적인 짐승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은 온몸에 털이 곱슬곱슬하고 생각이 아주 단순하고 움직임이 느려 터진 놈인데 바로 양이랍니다 양은 좀처럼 잠을 잘 못 잔답니다 특성이 있대요 그 양의 수면이 다른 짐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이 자려면 모든 상황이 딱 맞아야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맹수가 가까이 없어야 됩니다 또 양들 사이에 긴장이 없어야 됩니다 공중에 벌레가 없어야 됩니다 또 배고프지 않아야 됩니다 다 갖춰야 잘 수 있대요 그런데 양은 제 힘으로 안전한 추장을 찾기도 힘들고 벌레 잡을 약을 구할 수도 없으며 양끼리 부딪혀서 있을 때 갈등의 해결 방법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좋은 목자를 만나야 참심을 얻습니다 요한봉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참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즘 보면 양의 탈을 쓴 도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고생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린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얻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절실해요 다윗도 이 비밀을 알았죠 목자되지 하나님 만나 사귀고 그를 예배했습니다 10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식의 날 목자 되신 하나님 만나 주님 안에서 풍성한 꼴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족해요 왜냐하면 온전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함께 가다 보면 좋은 꼴을 만납니다 주님이 운영하시는 목장이죠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 안에서 안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럼 이렇게 안식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좀 예민한 분, 성경을 좀 아는 분은 꼭 질문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던데요? 이런 질문이 한 분 있어요 안식교라고 해서 지금도 안식일날 꼭 예배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구약에 갇혀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안식일과 주의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런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아요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게 구약적인 안식 개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때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이고 하는 것도 조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안식이 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토요일은 창조의 안식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쉬셨죠 그런데 그 안식이 이미 깨어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 풍성한 안식을 사람이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 깨어진 안식을 누가 회복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일은 구속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죄 지은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 안식의 첫날 즉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시작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안식의 원리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완성된 것으로 알고 주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시대는 율법이 아닌 보금의 시대예요 더 이상 엄격히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그 율법의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시작의 완성된 곳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재미있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창조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날 주일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모였어요 그래서 주 5일째 됐을 때 우리도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우리죠 하지만 이 주일 성수의 개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주일날 사적인 하는 것을 제안하고 먼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충만히 복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린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방에 가서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곳을 고향교회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혹시나 오가면서 시간이 안 맞으면 요즘은 인터넷은 너무 쉽게 쓰는데 그 시간 멈춰서 모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실시간으로 서 있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요 주님의 품 안에서만 우린 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휴의 기간인데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푹 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으로 안식을 통한 위로와 치유와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인들과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